하 아간 뿌리야오 참맛이 아로이 얇게 미이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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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king 다 사와디캅두콘 왔니 봄 짝긴 냄무 터티 봄 타맹 크랍 와 케 다이끌린 거 히우 카오레오 갑 낙긴망마 갑 럼끈드나 갑 짝긴 하야라이나 갑 왔니 그렁듬만무왕반 갑 사와디캅두콘 삼겹살 으아 오오오 와 끓엄맛아 값 래오거 루차트 뿌리아오 래오거 터트 가풀리 거로이 펜닛노이 갑 아랄막막학 찡칭 아랄막막학 래오거 캠닛노이 거로이 낀값 카우에 카우까막학 와 플릭 이것도 펫인가 아니니까 펫 차이 말까 와 펫이다 와 플릭 텃 레오 때 양펫 유갑 근데 아로이 막막이다 와 찡찡 아로이 막막갑 와 아 아 으 으 으 너무 맛있어 펫 막내카 와 와 찡찡 아래에 막막인데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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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이 막막 낀 투 구안다이Как 3마이 띠플릭 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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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타이 롤막막합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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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nistry 잠깐만 앎 아 나름이 막막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태국에 놀러 오신다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 물이 맛있어 너무 바삭해 젤리 치킨 형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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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봄 참아한 깽만큼 짱짱 아래에 막막해 짱짱 아래에 막막해 짱짱 아래에 막막해 짱짱 아래에 막막해 첫 그라프 짱짱 아래에 막막해 ств윙 메모 맞작란 으음 으음 와 아한 뿌리여 참 마이 아로이 아로이 먹먹먹 마이 부하값 마이 리안값 아로이 먹먹먹 맛있어 카우 못 레오 롯샷 뿌리아오 캔 끓엄맛 아로이 먹먹 스파이 옐로이 디스 찍어 통 당면이 바삭 롯샷 매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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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타이 쑤타이 우와 팻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 음식은 냄무 텃이라는 태국 음식인데 맛은 신맛이 있고 그리고 태국 고추 때문에 엄청 매워요 그리고 약간 짭짤하고 그리고 엄청 바삭바삭해요 진짜 맛있어요 다 태국에 오신다면 꼭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 흰쌀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쩌간 마이클 린나 꽃디 땀 꽃 라이크 쉐어 하이두어이 나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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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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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